마지막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예전처럼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한 동안 고민한 끝에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오디션 끝에 최종 합격을 하여 2016년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生活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미는 제 생생활을 통해 진실한 평가에 한국의 부족의 시력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기입니다 저는 중국 페이징에서 왔습니다 지금 18살입니다 지금 18살은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이 되었지만 정식 연습생이 된 것은 5개월의 연습을 통해 중요한 평가를 통과한 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